잠깐만 방금 작군의 파괴된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캣핼코 저지하십시오 제가 한번 지식을 써볼게요 네 맞아요 장거리는 약하죠 이런 쪽엔 원래 장거리는 다 약해 어쩔 수 없어 어 우리 오글 안봐!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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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패스에요. 없어요. 방 조심 쥬안이 안녕하세요 봐봐. 방금 2대1사물들이 핵션 녹잖아요. 총 좋아요. 형 하나 더 있어요. 여그, 여그, 여그 어때요? 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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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베! 울베 박스 안 지나갔어. 이제 온다? 다시 올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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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올베올베올베올베올베 올베 안 지나갔어 다시 올베통 쪽 지나간다 올베 지나갈거야 이거 반개다 위에다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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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찌른다 갔어 형 갔어 이제 갔어 이제 갔어 그렇지 타이밍 좋았다 그치 이게 경험이지 경험이지 그치 인정이지 인정 왜냐하면 지급자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오는 거 모니가 안 됐을 거야 다 됐으니까 아 아파 아 아파 야 우리 중본에서 하나 없다 뭐야 아 깜짝이야 아 폐쇄시키면 어떡해 오빠 없어요 오빠 없어요 기계에 의한 방역 중이에요 방역들 방역들 위시 좀 형 위시 좀 저기요 으 보기eration 대테인 아 아 도둑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40? 40였던 것인데? 40? 40? 40? 40? 참고로 그런 단점은 있어요. R이 빨리 끝나고 28발밖에 없어서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총 쏘면서 그건 빨라. 움직임이. 중계단. 강력스. 패스 하나. 패스 하나. 패스ués. 패스까지. 패스 헛. 패스세. 패스셋. 패스세. 패스費. 개필! 순자님 개피! 네이스 개피컷! 패스했어요 패스했어요 중옥이다 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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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ㄷ ㄷ ㄷ 응체 빠! 그렇지 범님 안녕하세요 주연님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금지총 아닌 총만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성대님들한테 추천 좀 드리려고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총 근데 이 총 크레스는 안팔지 않나? 이 총? 안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이거 저 방 조심하세요 형 방이다 방 방 막아야돼 방 나 방 갈게요 형 패스했어요 왜 개구를 안봐 뭐야 아니 왜 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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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체와 주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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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중개단 올라갔어쒀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사답 아 my 진짜 못두겠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거 안팔죠? 이거 크리스트하면 안되겠다 이거 안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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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팔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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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갈게요 이거 안팔아 캡슐총인가 캐슐총이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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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먹었다 스페셜 플러스 스페셜 플러스 방 들어왔겠다 갈릴은 제가 어제 했었어요 어제 갈릴이랑 K2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갈릴 쉽지 않아요 갈릴이 어려운 총이야 스페셜 플러스 초보자 분들이 하기 되게 힘들어요 갈릴 Think 스페셜 플러스 탈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중 중1 기셋 기둘 아 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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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1 개구1 기둘 개구둘 개구둘 기일 방해빌 개구 아 이거 어시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경군이 안녕하세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천둥소리나는 쪽 하하하하 천둥소리나는 쪽 뭐야 쟤 개구5 개구5 배스킨이세요 뭐야 저 올라갈게 형님 잠깐만요 뒤에 폭 x3 뒤에 폭 x3 개피 아 아하하하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하나 잘 따는 거야 퇴다 아 하나 아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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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건디 삐가나? 형 삐가나? 후가나? 나이스 죽어 계셔 죽어 저 삐뚱먹게요 네 네 빠르세요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옥션방왕 둘하여 둘 형 어 어어 뭐야 씨 와 죽을뻑이네 방금 옥방 왔어요 우리 방 뚫렸네 아 방에 없게 남자나 하나 오기겠죠 오기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 시청님들 그 크리스 2총 있는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2총 괜찮아 있는 분들은 써보세요 있는 분들은 괜찮아 총 자체가 좀 괜찮아 뭐야 5불라우인데? 아 P1 아 문북이야 건디 있어 건디 건디 우리 우리 뒤치기 우리 방금 뒤치기 왔어 방 방 방 방 방 방 오하 지렸다 얘네 아 방 하나 방 하나 설대 설대 와 지렸다 올라가죠 이거 하하하하 내가 왜냐면 이 새끼 유것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잘했다 이거 중접배들 중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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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또 감사합니다.